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00mm가 훨씬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삼척 도계 150.5mm를 비롯해 태백 61.9, 강릉 43.1, 동해 23.4mm입니다. 강릉 평지와 중남부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한편 동해와 속초 해경은 산산의 북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